자, 보도록 할게요. 인물의 삶 속으로 감아서 타다가, 그죠? 배터리가 없었죠? 비로소 이곳저곳에 핀 꽃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도시에 살았었나봐요. 그죠? 근데 IMF로 시골에서 살게 됐나봐요. 그죠?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난 일 정리하여 보기. 아버지 공장이 부도가 나요. 부도가 뭐예요? 망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경찰서에 갇혀요. 부도가 나요. 아빠가 사장님이었는데 부도가 나면 부도라는 게 뭐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도 밀렸죠. 물건값도 뭐 밀렸죠. 그죠? 돈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어떻게 돼? 경찰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빚쟁이들한테 집을 빼앗기. 집을 빼앗기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받을 돈만큼 가져가는 건데 그걸 다 못 가져가요. 빚쟁이들 이런 경우에는. 그지? 할머니의 설득으로 온 가족이 고향으로 이사를 가. 할머니 댁에 가나 보죠. 할머니께서 가마솥으로 떡과 아침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침밥을 먹어요. 온 가족이 가마솥을 함께 들며 크게 웃어요. 인물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줄거리 정리하기. 외환위기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의 공장이 부도가 나서 나의 가족은 집을 빼앗겼어요. 갈 곳이 없는 나의 가족은 고향에 와서 마음이라도 녹이자는 할머니의 설득으로 시골에 내려왔어요. 할머니께서는 가마솥을 꺼내 떡살을 찌고 아침밥을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아침밥을 먹고 간 뒤 온 가족이 가마솥을 함께 들며 크게 웃어요. 나의 가족이 처한 안경을 극복하기 위해 한 일하고 까닭을 볼게요. 할머니는 가마솥으로 떡과 밥을 해서 마을 잔치를 했어요. 왜?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요. 힘내자라는 거죠. 그렇죠? 힘내자라는 거예요. 누나는 시골에서 명랑하게 행동했어요. 왜? 짜증내고 울면 엄마 아빠가 더 속상하겠죠? 그렇죠? 아주 착해요. 가족 모두는 함께 가마솥을 들어 옮겨요. 왜?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옆에 18쪽에 있는 보조단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마솥이 나와요. 무쇠로 만든 거죠. 무쇠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특징이 뚜껑이 대빵 무거워서요. 얘가 이 뚜껑을 닫으면요. 보통 우리 밥할 때 라면 같은 거 끓일 때 그냥 올려놓으면 부글부글 끓어서 막 넘치죠? 얘는 뚜껑이 들썩들썩하지를 않아요. 안아요. 너무 무거워서 들썩이지 않아요. 잘. 잘. 이건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aktiviti